이광수 배우하고 꼭 한번 제가 워낙에 팬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조합이 또 이루어져서 어떤 케미가 나올까 이런 궁금함과 호감으로 제가 팬심으로 시작을 한 거에요 오 근데 팬심이라고 하기엔 촬영 중 등짝 스맥싱이 굉장히 감정이 좀 많이 실려있는데 그건 그렇군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너무 영광스럽네요 근데 뭐 이광수 팬이 아닌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기에 그래서 더욱더 우리 이광수씨도 촬영 현장에서 엄마 엄마 하면서 굉장히 많이 따르시지 않았나요? 네네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실제 어머니랑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모니터 찍어서 아빠한테 보내드리고 하면 엄청 웃으시고 아 그래요? 가끔 촬영하다가 얘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한다고 엄마하고 똑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았거든요 실제 어머니한테 동작같은데 많이 맞았는데 아 여러모로 접점이 많네요 네네네 예 드라마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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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